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저주 또 값싼 금리 때문에 부채가 누적돼서 소위 부채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개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대형 은행은 물론이고 중소형 은행들의 그런 파산 문제 지급블럭 문제 뱅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유비에스라는 그런 아주 대형 은행이죠. 스위스를 대표하는 크레디 스위스에 제안을 했네요. 기업을 인수하겠다. 7분의 1 가격입니다. 7분의 1 가격이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5% 정도 되네요. 100원짜리를 15원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크레디 스위스가 거절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에 온라인 톱 기사로 유비에스가 10억불 크레디 스위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10억불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거절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신문에도 다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10억 달러는 헐값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죠. 아니 망하기 직전에 회사에 스위스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분도 계신데 크레디 스위스가 일단 유비에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스위스 정부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는데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불발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 스위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국유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아주 큰 은행이 이렇게 휘청거린다. 이거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이게 크레디 스위스 은행의 주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약 70억 불 정도 시장 가치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또 주주들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겠네요. 소액 주주들이 일각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연금도 상당히 물렸다고 하는데 장기 주가를 안 보니까 크레디 스위스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건 사실이네요.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이게 이제 5년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는 주가가 한 17, 8불대 정도 됐겠네요. 그게 계속적으로 빠져 가지고 2020년대 푹 빠지는 것은 이거는 뭐 코비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가가 이때 빠졌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뭐 17불대 그런 주가가 2불 수준까지 그렇게 떨어졌는데 8분의 1 정도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UBS란 회사는 같은 은행주지만 경영 상황이 어땠냐 이렇게 보니까 경영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드렸네요. 이게 유비에스 주가거든요. 2017년도에 한 17불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8불대 굉장히 선전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UBS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방어한 거 하고 그다음에 크레디 스위스가 여러분 주가가 계속 빠진 거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UBS가 결국 성장한 거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가 참 싸네요. 1조 3천억 정도를 인수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1조 3천억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스위스 정부가 500억 스위스 프랑 70조 원에 우리로 하면 긴급구제금융이죠. 긴급구제금융을 이렇게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인수협상이 불발될 경우엔 크레디 스위스 은행 전체 또는 특정 분야를 구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외환은행 같은 것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구교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대팔아 가지고 그걸 민영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은행에. 이런 상황이 스위스에서 발생했는데 참 이 스위스는 야물게 했을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도래가 했는지 굉장히 참 궁금하네요.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싸게 인수하니까 이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주식에 이제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검찰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주 내에 기소를 하는 모양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이제 법원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해져놓은 소식은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속속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러면 이번 주 내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기소에 들어가지 않고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아마 주로 혐의를 책임을 묻는 검찰이 이러면 이번 주에 위례 및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언내규직법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특정 업체를 편의를 봐주는 형식으로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마 범죄에 해당하는 모아입니다. 여기 나온 혐의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민간업자들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들어가는 모아입니다.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시의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고 또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이브라든지 두산건설, 차병원 이런 업체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제3자 뇌물죄인가 그렇게 아마 적용이 되겠죠.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아마 해동하는 모아입니다. 어쨌든 법정에서 살이 멀다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부지런히 법정을 오고 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겠네요. 그렇지만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대가로 이재명 측 지분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되는 모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김용씨라든지 정진상씨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김만배씨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천하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측 거른 묵신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씨 재구속 이후에 지분 약정 의혹, 50억 클럽 의혹, 남욱 변호사가 김용전 부원장에 건넸다는 8억 4,700만 원의 경성자금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주 그런 범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검찰 기소의 어떤 혐의 부분에 해당하겠죠.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50억 클럽 그리고 이재명 측의 특정인에게 돌아가야 될 지분 약정 의혹, 쌍방울 대붕 송금 의혹, 백행동 개발 특개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침울.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다음번에는 50억 클럽, 지분 약정, 쌍방울 대북의 줄율이 이어지네. 그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다시 거부하게 되면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도 흥미로운 것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이달에만 검사 4명을 파견받아 우리는 2명인 줄 알았는데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한 뒤에 백행동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50억 클럽.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소가 2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0억 클럽과 지분 약정 의혹 등 남은 수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소사실을 보강한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런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법률을 공부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게 되면 정민용 변호사가 다시 소환돼서 이런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진술을 했네요. 2016년 무렵부터 유동규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 몫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추가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척뿐만 아니고 이재명 씨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전혀 안 넣으니까 어쨌든 수사 진행이 조금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두 가지 그런 사건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하고 대장동 개발비례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후속되는 다른 사건들은 다 묶어 가지고 추가로 그런 증거들이 다 보강이 되면 추가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소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생각하게 되면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 법적으로는 뭐 다투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맹백한 그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그런 아주 특혜를 누리는 그런 행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돌아가신 그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일처장인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정에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두를 하고 있죠.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왔네요. 이것은 월간조선 4월호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월간조선 4월호의 가장 큰 기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정적 정언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7년 3월 8일 바로 직전에 2017년 3월 8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발표하는 그 관련해 그 직전에 고 김문기 씨하고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했다. 그것을 김문기 씨를 서포트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기자와 함께 틀어놓은 거네요. 그다음에 어제 했던 것처럼 이인규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음이 있죠. 좀 소탈했기 때문에. 쪽팔리잖아. 이런 이야기는 전직 대통령 입에서 참 나오기 힘들지만 노무현 대통령 정도가 되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번에 월간조선의 가장 큰 특종의 일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선거법 위반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상당히 결정적 증거입니다. 돌아가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직접 여러분들 업무를 바로 직원 글에서 도왔던 직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정적 증언 나왔다. 이 선거법 위반은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그걸 내가 들었다. 김문기 나에게 대장동 수입고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전화를 직접 했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 A 씨의 증언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인 A 씨는 재판 정인으로 나서게 된다면 제가 사실대로 밝히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김문기 경찰 수사기록에는 이미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났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같이 치고 카트를 타고 다녔지만 모른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언이 나온 거네요.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 A 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그것이 2017년 3월 7일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몇 번 고 김문기 차장한테 여러분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나에게 A 씨에게입니다.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대장동 사업이익금 5,503억 원에 대해서 물어 자세히 설명드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김문기 전 처장을 도왔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관계자 A 씨는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이익금에 관해 물었던 것은 1공단 공원조선 사업비를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사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공원 사업을 직접 발표할 당시 2017년이죠. 한번 봅시다. 2017년 3월 8일 바로 직전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A 씨는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적 대리인을 통해 김문기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냐는 월간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문기 전 처장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같이 일을 도우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해 준 거겠죠. 이게 3월 8일 날 제1공단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전날이니까 3월 7일인 거죠. A 씨가 특정한 날짜는 2017년 3월 7일로서 이날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한누리실에서 옛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확인할 거를 정진상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김문기 개발 1차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종합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2017년 3월 7일 제1공단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김문기 전 처장에게 직접 여러 번 전화를 끌어서 공원 사업비로 쓰기로 한 대장동 개발 입금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다. 지금껏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언을 상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관계자 A 씨가 말했고 그 핵심 관계자는 고 김문기 개발 1차장을 직접 찍은 거리에서 지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에서 또 부르겠네요. 참고인 조사로 불러가지고 당시 상황을 누가 보더라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죠. 옛날에 김만배 씨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 된 권순희 씨로 움직여가지고 그 당시도 형님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처럼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대법까지 가면 대법까지는 또 끌고 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오늘 월간조선 4월호 월간조선이 특종을 잘하죠. 2021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검 625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진수리는 이재명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 제1공단을 분리한다고 보고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보고에 배석한 적이 있고 그 외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최소 두 번은 이재명 대표께 직접 보고하는 데 배석했다는 것이다. 생전에 김문기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성남시청 시장실을 찾아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 수차례 대면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팀장이었고 이렇게 했으니까 김문기 처장이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거짓이 그냥 뭐 나라 온 전체를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거짓의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많은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몰랐다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에둘러 가지고 여러 직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이렇게 곤혹을 치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말을 꾸미는 것이 몸에 베여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몸에 베여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번에 크게 댐통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공병호 tv는 좀 애로가 있고 탄압이 있고 좀 이렇다 하더라도 진실된 목소리 또 소위 진솔한 보수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의 인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건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자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건 방송이란 것 자체가 공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는 진실된 이야기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판단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그렇지만 뭐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거나 또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가지고 뭐 없는 것을 꾸미거나 어멸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정규제시야와 달리 굳이 저는 계속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안 보더라도 왜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가 너무 더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정성껏 하는 거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많은 탄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길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니니까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진실된 목소리 찬된 목소리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입신 출시를 도모하지 않는 그런 양심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얼굴이 팔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규제시도 이제 그만두셨지만 부산시장 나갈 때 제가 해를 끌 끌 찼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처럼 그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의 인기를 구하면 그걸 기하려가 정치권에 한번 어떻게 한번 좀 들어가 볼까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또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이 진실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도 이제 고인이 다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죽음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고인이 됐다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절실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와 지혜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런 왜곡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건 본인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죽인 건 아니죠. 본인이 그냥 선택을 안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노무현 뇌물수수사건입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팩트입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고 그런 수모나 이런 것을 이분은 또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인규 전 중앙 지금의 중수부장이죠. 중수부장 파워가 막강했죠. 오늘 또 월간 조선이 이인규 해고록 후폭풍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보는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대응 논리는 뭐였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라는 책은 이 기자분 김태환 월간 조선 기자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명료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뇌물수수사건의 수사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 사건이 그냥 없는 사건이 아니고 노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충병이 저 죽음이 정치적으로 또 훗날 미화가 돼가 악용될 거다. 그런 생각을 걱정을 했던 거죠. 뇌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월간 조선 4월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네요. 사실보다 여러분들 위대한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왜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규재 씨가 이런 사실을 깔아뭉길 때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죠. 그러나 뭐 얼마 되지 않아 그냥 그만 본인이 제풀에 이런 꺾여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길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거짓과 괴변과 위선과 조작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사실과 위선과 조작이 승리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3년 못 가서 뭡니까.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이 남이 강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제풀에 지쳐가장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들 추놈한 이야기입니까.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보다 여러분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겁니다. 사실보다 여러분 더 훌륭한 것은 없고 사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만큼 여러분들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인규 변호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 로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 연천호 총무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 비리 사건이다. 가족들이 박연차 전 태강시럽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 과정에 노대통령이 다 알고 계셨고 청와대 이름 식사장서에서 권양숙 여름 여사하고 태강시럽 박연차 여름 회장이 두 명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하고 박연차 전 회장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또 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지나서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박연차 전 회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 돈을 보내라고 채근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강시럽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에서 주택구입 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 비리 혐의가 바로 주다. 개인 비리를 한 겁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의 관점은 뭐였냐.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 그런 관점을 갖고 이런 법리 대응을 한 겁니다. 모든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가족과 접근의 잘못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변호사에게 조차 미국 주택구입 사실 등 관련 비리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가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을 정말로 몰랐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냐는 오직 그의 양심만이 알 수 있다. 담당 변호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뭐 법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송사나 정치인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이 여러분들 시치미를 떼는 것이 숱하게 많으니까 뭐 문재인 변호사가 몰랐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자신의 저세에서 시종일관 권양숙 여사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큰 실수를 하게 된 권양숙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없어 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설금은이 자리를 피했다.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권양숙 여사님께 따져묻고 권양숙 여사님이 점차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와 같이 사실관계를 아는 경우가 많았다. 권양숙 여사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여사님뿐만 아니라 정상문 비서관에 대해서도 비록 당신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모두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관계없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이 하나 뿐이지 일어난 사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6년 8월 무렵에 비서관이 박연자로부터 현금 사본을 받은 사실 사본을 자기가 먹지 않았을까 전달했을까 아닙니까. 2004년 11월 무렵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시한 혐의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배노인 문재인은 모든 잘못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관없거나 전혀 몰랐으며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하고 또 당시에 법률적인 대응을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그 가족과 접근해 있다는 식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접근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러한 대응과 변론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수 교사 뒤에 숨는 선택을 하는 등 첫 단추를 잘못 키움으로써 헤어날 수 없는 수령에 빠졌다는 것이다. 헤어날 수 없는 수령에 빠졌건 아니건 간에 현직 대통령이 없지 않게 돈을 받은 것은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런 사실이 팩타 사실이 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수모와 이런 참담함 때문에 죽음으로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속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화가 된 거죠.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왕망하니까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순 반란 사건이나 4.3 여러분들 제주도 여러분들 폭동 사건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권력을 잡게 되면 다 왜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노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기 참담한 것은 그냥 사실을 사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끝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한국의 비극이자 희극의 원인인 거죠. 박연자 회장이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박 회장의 이 말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보인다. 이인규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박연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권양숙 여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권양숙 역사에게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멍해를 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유독 대한민국만 여러분들 자식들에 이렇게 빚을 많이 친 것처럼 부모들이 행동하죠. 미국 부모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한 게 돈 못 줘가 여러분들 안달 복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일본 부모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번은 중국인 여러분들 젊은 분 한 게 들었는데 중국도 굉장히 부자지간에 쿨하두구면요. 대학을 들어가면 다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퇴구면요. 어떻게 된 것이 대한민국만 뭐죠. 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가 여러분들 개론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그걸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개론해서 이런 분가가 된 딸이나 아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청탁을 하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런 오른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다운 사건입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부모가 이렇게 출간 자식들까지 이런 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사회이사를 하는데 관공서에서 좀 차간부까지 지내신 분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연금을 이런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들 딸을 좀 도와야 되니까 이 사회이사 자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비난하나 이런 것을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아버지 여러분들 한국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뭐 곡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지금 이 마지막 420쪽 이쪽하고 453쪽에 있는 이 표현 이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그냥 결론 받던 겁니다. 이분도 뭐 삶이 순탄했을 건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중수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삶도 상당히 고단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사실을 국회화하는 일은 더 이상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게 수사를 했답니다. 대통령을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갓 대통령직에 내려온 대통령이 검찰 이름들에 소환됐다 해가지고 가혹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제정신 박힌 검사들 같으면 최대한 예우를 차려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안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월간조선의 기사인데 사우를 실린 기사입니다. 우병우 검사는 수사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분명히 불렀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의 집을 사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극구 부인했지만 모든 것을 다 박연차 전 회장이 다 사실을 부른 것을 이야기를 안 하죠. 정치인들은 이렇게 끝까지는 방어를 하지만 업자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고 사업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뇌물준거를 빨리 다 불지 않습니까.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헤매를 수사한 우병우 전민정 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헤매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정신나간 검사가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호사가 여러분들 입회에 있었을 테니까 그 우병우 씨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아니고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있습니다.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다 사육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혜원 씨인가 하는 사람이 비꼬았다는 거죠. 이인교 회고력에 따르면 그 당시 수사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사관으로서 정중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등 최대한 예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압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게 아마 이제 회고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인교 중수부장은 친무실 컴퓨터에 연겨된 cctv 화면으로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신문한 것을 지켜보았다. 10년 이상이 훌쩍 넘었지만 얼마나 이 사건이 시중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로서 얼마나 이것을 주의 깊게 봤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가 있었겠죠. 최대한 정중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책잡힐 일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했고 철저히 준비하여 심리적으로 압도했다고 썼다.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박연차가 다 불었으니까 돌아가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었을 거 아닙니까. 불었으니 그거를 다 갖고 전후 사정 맥락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데 모든 걸 한쪽은 다 알고 한쪽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얼마만큼 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임하니까 게임이 일방적일 거 아닙니까. 왜 생활비로 달러를 빌렸습니까. 백만 달러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대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만 달러를 과테말라형 출국 전날 받았고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은 것으로 보아 빚을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노근호의 미국 주택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아들의 여러분들 미국 자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과테말라 여러분들 해외로 나갈 때 그걸 갖고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사를 안 받을 테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충동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의 집을 사면 조선중앙동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전혀 이런 박연차가 다 불었는지를 모르니까. 검찰이 이런 증거물들 다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지는 거잖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옛날 일인데 이렇게 여기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쟁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 이야기야.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책이 나와서 그냥 그걸로 하재가 되고 그냥 덮여지는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 분이 사찰님께서 미국 주택이 얼마나 비싸이길래 100만 달러나 필요한가요. 100만 달러나 해봐야 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노무현에 의해서 검사장이 됐던 이인규 검사. 용감한 공직자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공직을 하면서 참 이런 사건을 갖게 되는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오늘 제 요지는 뇌물 받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약하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부모들 가운데 그래서 그냥 뇌물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일어나는 것이 또 현실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전규례 주필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계셨지 않습니까. 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오늘 이걸 올려야 되냐 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지만. 전규례 주필은 참 운이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전규례 주필이 전규례 tv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매체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펜앤마이크를 이렇게 장립을 했지 않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러분 기자들이 유력한 그런 신문사를 거쳤지만 전규례 주필처럼 그렇게 운 좋게 신문사가 여러분들 만들어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규제 tv를 키우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펜앤마이크를 창립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운이 좋았고 본인 능력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는 참 다시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이 쉬고 정규제 주필이 다시 또 개인 그런 방송을 하겠죠. 그런 분야가 잘하는 분야니까 앞으로 제기를 또 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실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댓글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런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정규제 주필이 방송을 그만두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것이 있다. 그 시청자 한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규제 사태의 진짜 이유 이게 핵심인 뜻 이게 핵심이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핵심인 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밍 4050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불러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청와대 인사들을 구속한 것에 대한 질문 또 그것을 쇼트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는 방송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규제 주필이 근래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그 방송을 많이 들은 경우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한 불만 가운데 하나가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 그냥 왕창 깨는 그런 방송을 그냥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이 지금 차밍 4050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여러분 심하게 할까 뭐 어느 선까지 비판할 수는 있겠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선택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으면 김신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규제 대표님은 언제부터인가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유튜브 운영자는 중간 입장에서 평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평론가가 호불호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제가 볼 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살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했죠. 이제 정규제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됐고 했으니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지혜라는 것은 젊은 날에 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여유와 그리고 아량을 갖는 것이 노년이 갖고 있는 그게 지혜이자 강점인 거죠. 젊은 날에는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세월이 흐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런 정책이나 노선이 좀 많이 불편하고 불만스럽더라도 정도껏 어느 선에서 비판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내놓고 그냥 막 작심을 하고 뭡니까? 그 양반하고 그냥 완전히 척이 져 가지고 그냥 매 방송마다 두들기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지나치게 사람을 깔아 뭉갤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좀 심한 면이 있었거든요. 뭐 저 역시도 4.15 총선 이후에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못마땅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또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의 말씀을 저는 전혀 고려를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 줬던 부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까는 것 뭐 이런 거가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재 주필의 어투가 모두가 다 아이지 않습니까? 황교안도 아이고 공병우도 아이고 민경욱도 아이고 윤석열도 아이고 다 아인 거죠. 이게 방송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충돌할 때도 그렇게 막 아이라고 부르거나 그 애가 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평소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상대방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기반을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펜앤마이크와 같은 그런 파워풀한 기반을 잡는 것은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다수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한 인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죠. 그런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똑똑한 여러분들 배경이 좋은 그런 기자분들이 메이저 언론사를 수천 수만 명 이름 나왔지만 정규제 주필처럼 그렇게 활자 시대에서 이런 영상 시대로 옮기는 시대에 이렇게 좋은 펜앤마이크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으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그만둔 것은 너무 과속을 한 거죠. 그럼 과속의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교만이라고 보거든요. 오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아이 공병어도 아이 황교한도 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주구장창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적인 교만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 보다 똑똑하고 너희들은 내한테 발 밑에도 이름도 올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아까운 일을 초래한 거죠. 펜앤마이크 플랫폼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공정하게 그렇게 이끌었으면 메이조 언론사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매체로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의 요지는 참 오늘 물러나신 분에 대해서 무슨 비판이나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잘 되면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또 실제가 그렇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갖추게 된 것은 내가 운이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지나치게 과욕을 뿌려가지고 예단을 하거나 자신의 이름들 지적 교만을 세상에 만방에 떨치지 않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제기한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소풍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는 발보폭이나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좀 먼 곳에 봄 소풍 같은 걸 가게 되면 갈 때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흥겹고 여러분들 유쾌하지만 돌아올 때는 상당히 발이 무겁거든요. 한 번 가보지 않았던 길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 갈 수가 있지만 간 길을 다시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가 저한테 젊은 나를 다시 한번 더 살아보겠냐 그럼 노입니다. 나는 안 한다고 몰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가볼 수 있고 미답의 세계를 밟아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한 번 가보고 봐버린 세계를 다시 가는 것은 너무나 고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자분이 말씀하신 이 이유를 보면서 참 조금 선을 지켜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좋은 이런 플랫폼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여러분들 기회인데 어쩌면 그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렸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두운 소식인데 오늘 많은 분이 읽었더구먼요. 빚을 내가 투자하는 이게 이제 인천 미추홀에서 아이들이 세 명인데 가장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인천 미추홀의 이청 주태 앞에 이런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아버지가 정액 봉급을 받던 근로자에서 개인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특히 이제 주식에서 아마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렵더라도 또 살아내는 방도가 있게 마련인데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네요. 보니까 A씨는 인천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으로 일했고 아이 셋을 키우기 힘들어서 사업과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살던 집도 팔려고 내놓았고 사건이 발생한 전인 18일 오전 1시 45분쯤 부부가 싸운 소리가 들렸고 2017년에 이 집을 사서 이사했고 여기서 자녀 셋을 낳고 어린이 입도 보냈고 작년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사지만 사업에서 여러분들 일어서기가 힘들죠. 사업을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이 41살 때 나와 가지고 봉급 없는 삶을 한 20년 이상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그냥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죠. 조직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깥은 나오면 그야말로 그냥 광냐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이분이 주식을 정말 주식 투자는 조금 여유 있는 돈을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지 빚을 끌어다 하기는 참 힘들죠.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허더슨 퍼시픽 프랍티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주식인데 이게 여러분 30불 수준에서 지금 6불 18센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1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20% 정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간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빚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아마 이게 이제 뉴욕의 메라탄의 많은 오피스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할 겁니다. 100불 여름 주식이 23불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5년 만에 처음에 떨어진 것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2020년에 크게 떨어지고 그때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 5분의 1 정도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5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100원을 투자한 사람이 80번 정도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빚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참 이기기 힘든 게임이다. 물론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술주의자 성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130불 수준에서 한 두세 달 만에 이런 257불까지 올랐으니까 이거를 뭐 귀신처럼 130불 대 사가지고 갖고 있어서 그거야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술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애널리스트를 오래 해보신 분이 이런 사자성은 참 드문건데 그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망곡필상 골짜기가 깊으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반드시 올라가는데 반드시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투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오늘 이 방송을 여기에 제목에 아빠 주식 실패가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란 것이 결국 망곡필상인데 골짜기가 여러분들 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런 망곡필상이란 부분을 갖고 어려울 때 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쫓기는 돈이 아닐 때 가능한 이야기죠. 여기 요즘 아이 3명이면 먹히고 입히는 것만으로 벅찼을 텐데 주식 투자를 아이들이 국가시설에 잠시 맡기고 부부가 합심해서 일을 했더라면 다른 방안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의 정석은 없겠지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아주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한 미국 데이터 과학자의 그런 분 인터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번 같이 나누어 보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과학과 경험의 지혜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Just keep buying 개최자 닉 맥기울리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데이터의 결론은 계속해서 사모으는 것이다. 빚을 내서 아니고 자기 돈으로 이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어느 주식의 그런 애널리스트나 그런 어드바이저보다도 이 인터뷰가 아주 적합을 때는 멋진 이야기로 봅니다. 미국 정시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10% 4, 5년마다 30% 30년마다 50% 이상 떨어졌다. 다른 선진국 시장들도 비슷한 변동성을 보인다.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 출렁거리니까 여윳돈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게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 간이 여러분들 셰우보다 여러분들 가슴이 셰우가슴처럼 작아가지고 그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양반 이야기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세장은 2, 3년 안에 끝났다. 2, 3년 안에 끝났다. 항상 장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불황이 와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이제 끝났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불황이 오더라도 해는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 젊은 분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기에 걸쳐가지고 주식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봐서 얻은 결론이란 거 아닙니까. 이게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는 2, 3년 안에 약 세 장은 끝났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찍 계속 사모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최소한 이게 기간과 상황이 전혀 달라도 놀랍도록 수익률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1900년에 1922년 사이에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128% 인데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총 실질 수익률도 124% 장기 평균 수익률은 거의 일치한다. 모든 장기 수익률이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연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유자금 있으면 적금이나 예금이나 사적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연금도 여러분들 공적연금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연동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연금을 드러놨는데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노년을 잘 여러분들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나라 경제정책이 엉망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만년화되고 경제위기가 만년화되게 되면 그게 종이 조각처럼 될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적금 예금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늘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지만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나고 이게 대체로 시장은 오른다는 겁니다. 당장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바이나우와 가진 돈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하는 에브리지인은 스탠드드 앤 푸어스 500에 속한 주식의 직접 사용 결과 시기를 막론하고 바이나우가 에브리지인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늦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작은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정신은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미국 정신은 이 양반이 분석한 결과 그대로 맞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 줄 수가 없죠. 현금은 시장에 예기치 못한 할인 싼 물건이 있을 때 가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은 그리 헌치 않기에 현금 보유 전략은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무런 리스크도 감소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의 전제조건은 정권시장이 정직해야 되는 거죠. 작전 세력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결론은 맞을 수가 없는데 이분 이야기처럼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 거라면 젊은 분들은 일찍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꾸준히 그냥 저축하듯이 그렇게 축적해 나가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줄 거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년에 읽었던 그 가운데서 가장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식의 성공 방법입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감소하지 냐는 태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데이터를 보면 매수 후에 보유보다 사고팔면 손실 해피 전략을 취했을 때 수익이 더 저조하다. 일단 구매하면 장기 보유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유일한 무기는 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연금 적금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방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대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되면 30년 40년 정도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까 아주 멋진 인터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참 잘 지키셔야 되는데 나이를 먹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죠. 젊은 분들은 사건인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가운데 고속들에 차를 세웠는데 부인이 그냥 내리다가 차에 그냥 치여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빰빵 놀란 것은 이게 서울 방향 남 청주 ic 인근에 생겼고 고속버스가 버스 전용차로 에 승차 있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64세고 부인이 65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투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키가 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약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보니까 아파트 옆동에 쇠구슬 손 철없는 60대가 구속이 됐는데 왜 손냐 했더만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인천 송도 국제도시 고청 아파트에서 쇠총으로 쇠구슬 쏴 옆동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자가 구속이 된 겁니다. 다 60대 인거거든요. 그게 참 내가 이걸 보면서 주기도 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려운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못 지켜 가지고 싸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투 가지고 할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이가 들었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년이 되더라도 화를 다루고 자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타인을 부드럽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 자체가 워낙 존재론적으로 악하니까요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분노도 하고 충동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죠 그게 뭐 실상에서 본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오늘 사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도록 마음을 잘 조정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오늘 하루도 잘 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이